호두 자리가 명당 자리 사실 여기 호두 자리에서 항상 야옹이들이 일광욕하던 자리인데 호두가 뺏었어 어떡해 미안해 야옹아 호두가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호두 가자 거기 원래 우리 자리 아니잖아 호두는 항상 이렇게 앉는데 이게 편한가봐 한쪽 다리를 들거나 왼쪽 다리를 들거나 저렇게 앉는게 편한 것 같아 언제 있는 건 아닌지 한순하게 물어봐야겠다 저렇게 저렇게 들어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깨야지도 기다리네 호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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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받아 못고 갔다 못고 갔다 못고 갔다 잘 가. 미안해. 우리도 가자 호두야 냄새가 나지? 야옹이 앉았던 자리야 냄새가 나지? 가자 호두 엄마도 야옹이 한 마리 키우고 싶다 두부같은 야옹이 두부팽이잖아 어디가? 거기 못가나? 엄마도 못가? 일로와 일로 호두 아이 착해 일로가자 오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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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아이 착해 오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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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아앗 아이 착해 갔어 갔어 우리도 가자